하말휴 자 오늘의 언더테일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자 저번 시간 언더인 네 다행히 무찌르고 나서 이제 아스쿠어 만나러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우와 뭐야 아니 아니 저번에 번호 알려줬더니 시도 때도 없이 문자 보내네요 이거 1분 내로 전화한다 아 좀 적당히 해 요거 요건 약간 무서운데 아 진짜 귀찮게 하네 이 자식 위로 갔더니 어 어 안녕 그래 파란 레이저는 내 말은 알피스 바꿨습니다 안녕 파란 레이저는 움직여야 할 땐 맞지 않아 주황색은 움직여야 하고 오케이 주황색은 그냥 지나가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그건 가만있으면 안 맞는 거고 아 아 빡세구만 아이스 스위치 이건 못 참지 눌러줘야죠 아 이제 슬슬 좀 짜증나는데요? 북전목은 잠겨있을꺼야 오른쪽과 왼쪽의 퍼즐을 풀어야 열려 뿅 뿅 붕이 어째세 안돼요? 아무도 안보는답쇼? 어라? 여기 좀 어둡네 그렇지? 걱정마 조명 시스템을 해킹해서 밝혀줄게 오이 나이스 아 안돼 오우 좋아요 신선송여 여러분 지하 최고의 요리쇼에 오신것을 반영합니다 자빈 로봇과 요리하기 하하하 맞냐 이거? 오븐을 계열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레시미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케이크입니다 여기 제 사랑스러운 조드가 재료를 구해놔올겁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려요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설탕과 우유 달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요 달걀 설탕 까딱 잘못하면 바로 나가리 된다는거죠 제가? 완벽해요 잘했어요 대단해 케이크를 굽기위한 재료를 다 모아왔어요 우유 설탕 달걀 사이크로 ㅎㅎ 가장 중요한 재료를 받으려는군요 뭔 인간의 영혼 헉 blended 외곧 고정 안돼 갈갈갈 당한다 예수 여보세요 친한진건 하척 바보습니까 잠깐만 그게 어쩌면 그게 아마 아 여러분 혹시 레시피에 대체재를 쓰는건 어떨까 하하하 대체제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인간의 아니잇 재료를요 자 잠깐만 그게 어쩌면 그게 아마 아 그게 혹시 레시피에 대체제를 쓰는 건 어떨까 대체제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인간이 아닌 재료를요 왜죠? 아 그 아 그 왜냐하면 누가 음 채식주의자라면? 채식주의자라고요? 어우 좋은 생각이에요 알피니스 너무 쉽게 수고한 사실 다른 선택지가 많은 경이 있어서요 한식이 편리한 인간이 오마한 대체 음식 그러니깐 그렇게 힘이처럼 바로 저 강제는 있군요 아 하나터면은 바로 썰릴뻔했어요 그냥 바로 도망칠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안돼 뭐야 이거 1분대로 정캔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냥 원래 케이브로 진행해야겠습니다 안돼 올라갈 시간이 충만하지가 않아 다행히 더 좋은 생각이 있어 내 진학이여 그래도 몇몇 기능을 넣어놨거든 제트팩으로 써진 커다란 버튼 보이지? 와 올라가 야 갓겜이네 진짜 이거 피해주고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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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이 올라가라고 왜 이렇게 방해공작을 해대는 거 아야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제발 버텨 아! 20초 남았다! 아! 안돼 안돼 안돼! 아! 눈앞에서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19 7 5 4 이런 이런 절 이겨버리시다니 하지만 영리한 알비스 박사의 도움 덕분이었겠죠 그럼 이만 아 맞다 그 대체 음식 말인데 전에 요리쇼 한 번도 본 적 없습니까 이미 아까 케이크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잊어버려요 일단은 이제 오기는 왔는데 뭐 멀리 저 건물이 보여? 저게 바로 코어야 모든 지하의 동력원이지 지연 에너지를 마법정기로 바꿔주는데 어쨌건 가야할 곳이 있잖아 아스고어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집으로 갈 수 있을거야 여기가 어딘가요 아니! 샌지야 너 오랜만에 본다 안녕 알피스 박사야 이 퍼즐은 글쎄 타이밍을 맞춰야 하는거네 3개를 3초 안에 다 눌러야 해 쫙 붙어서 하나 둘 셋 아니 뭐야 두개만 누르면 된다고? 자꾸 낚시를 하네 저 자식이 저거 자 좋아 일단 계속 도와주고 있기는 한데 음 오케이 넘어가고 아 아 이거 퍼즐이 좀 귀찮네요 음 일로 갔다가 내려가서 한 번 더 내려갔다가 여기서 한 번 더 버튼을 눌러주고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오 됐다 탈출 좋아요 일단은 이제 좀 있으면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이 거기 정지 헉 걸렸다 어떡해 우리는 어떤 제보를 받았다 지금 핫랜드를 떠돌아다니고 있다더군 알아 참 무섭지 응 안심해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줄게 알아서 알겠어 응? 무슨일이야 친구 입고있던 셔츠? 정말 그게 뭐 친구 나랑 같은 생각하고 있지 이런 이건 정말 너무나 당황스럽군 우린 뭐 널 죽여야 하는거라든가 그런거 있잖아 엎 쁠 헐 잠깐만요 갑자기 저를 공격하는데 갑옷 한번 닦아줄까 엎 조용히 팀 공격 우루루루루루 우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룰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야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 갑옷 닦아주고 어 어 어 이게 방어막이구나 오케이 더는 뭐 잠아 갑옷 너무 어 어와!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갑옷을 전부 다 없애버리면 될 것 같은데요 지친구 난 더이상 못참겠어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공이 그러니까 니가 좋아! 니가 싸우는 방식 너의 말 너랑 같이 합동 공격을 할 때가 가장 좋아 동시에 무기를 휘두를 때가 좋아 여기서 갑자기 사람 고백을 한다고요? 과연? 어 그러니깐 어 놀랬지? 하하하 낚였구나 임마 공일 어 친구? 이거 끝나고 아이스크림 같은거 먹으러 갈까? 당연하지 짜식 갑니다 잘가 얘들아 아 또 어두워졌어 불좀 켜 총아 돌아왔어 또 어두운 방향이구나 걱정마 내 해킹 기술을 해결할 수 있어요 아우! 그레이어 멋진 저녁입니다 신사소녀 여러분 MPT뉴스에서 생중계 중인 메타톤입니다 하늘의 동쪽에서 뭔가 흥미룡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다행히도 저희 특공항이 나와서 생중계 중이라고 합니다 영화관 특허가 보도될만한 뉴스거리를 찾아와요 아 뭔데 어 특종 발견 댕댕이 이 얼마나 환상적인 소재입니까 벌써 헤드라인에 떠오르네요 어딘가에 개가 있다 솔직히 정말 놀랐습니다 아 아 보고해 추박해 주세요 여러분 저희 특공항이 개를 찾았습니다 장수서리 고 하하하 이게 뉴스냐고 저건 도화선이에요 어머 그래요 저캔 폭탄이야? 안돼 아직 방에 다른 곳을 보지 않았잖아요 세상에 여기는 모든 것들이 폭탄인가 보네요 저 선물도 폭탄이에요 농구원도 폭탄이에요 전부다 이 모든 세상 전부다 폭탄폭탄 영화 특허씨 이분대로 커다란 폭탄이 당신을 산산조각 내어버릴겁니다 제발 좀 적당히 좀 해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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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해체 해체 됐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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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딨어 어어 이 자식 여기 있었구만 어어 해체 30초 남았다 선물 이게 마지막인가 어어 으어어 쨉깍 쨉깍 따잇 됐어 왼쪽 아래의 마지막 한개 이야어어 제발 아니 이건 아니지 폭탄이 터질 것 같습니다 나와 5초 남겼었어 빡세다 2초 내로 폭파 폭발 엔딩이냐? 이건 아니 뭐야 아 폭탄이 터져나오군요 왜냐면 내가 혼잣말을 도중에 내가 해킹했거든 이런 해킹 기조로 폭탄을 해체했군요 저주합니다 인간 저주요 알피스 박사 그렇게나 도와주다니 계속 봐주신 8명의 멋진 신청자분들은 저주하지 않아요 다음해봐요 언제까지 로봇들하고 배틀해야 되죠? 오 야 분위기가 그 자가 방금 한 말 들었어 하하 출몬이 옷을 입은 인간이래 녀석은 거미를 싫어한대 어 녀석은 거미를 밟아버리는 걸 좋아한대 야 이거 왜 이렇게 우스스하냐 오 야 점점 그 거미질 지옥에 빠져버린 것 같은데요 뭐야 허어우 엄청 구두새라고 들었어 아흐흐흐흐흐흐흐 뭐야 머폐 read 등장 거미애한테 잡아먹히겠네요 이러다가 너무 그렇게 발바떼찍 넘어어 invest cactus 우앰아 뭐야 저기는 보라색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애 왜 그렇게 참 백해 자부심을 가지라고 뭐잇 MOVING 모이빙으로 살짝 피해주면서 다음은 몸부림쳐 몸부림쳐 놔 놔라고 몸부림쳐 어라 이제 화면 자체가 흔들려 버리네 이거 어 어 뭐야 쟤 쟤 뭐야 으아아아아 올라가 올라가 으어 잡아먹인다 아 어 에라이 진짜 언제까지해야되요 이거 아야 나 죽었다 30대 살아있다구 어 전보요 걔들이 말하기 널 받고 그리고 다른 괴물들을 해쳤긴 해도 거미나 한 마리도 해치지 않았다는데 어머나 큰 오해가 있었나보네 거미를 싫어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주문이 와서 다른 사람이었나봐 손란하게 소외려서 저만이야 돈은 안 받을 테니 잘가 농담이야 도망쳐 아우 진짜 아우 즐거웠어 또 보자고 자기 처리가 아 쟤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루키에서 머패까지 상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이거 뭐 아스고 만나는 건 겁나 힘드네요 다음 시간에 계속 다음 시간에 계속